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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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훈담 공작 콕바닥에서 대장장인 겸 왕 역할을 맡은 이수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훈담 공작사에서 호영수 역할을 맡은 박지영입니다. 바쁜 시간 내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훈담 공작사 콕바닥에서 한양 최고의 정보권 도전형을 맡은 박수입니다. 네,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콕바닥에서 호대놓고 낚시 지와 역할을 맡은 보원입니다. 이렇게 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